자 이거 3동안 우리 안했잖아 최상위여 아우 너무 오랜만에 오네 그래서 이제 대학고차기 우리 이제 입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정상수업으로 돌아가고 오늘이 마지막 4시간 수업이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는 요거를 병행해서 꼭 할거야 우리 이제 1화가 거의 끝났잖아 2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요거를 진도를 안 나간게 이거를 좀 복습용으로 쓰고 싶은데 그냥 같이 주근장상 다하면 배우는 일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지루해요 왜냐면 똑같은 대학을 지금 몇번을 한거냐면 3번을 하는거잖아 이거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부러 안했어 진도 위주로만 나가고 이거를 정말 복습용으로만 쓸거야 그래서 별일 없으면 니네 선생님 나가는거하고 거의 한 학기 차이를 벌려놓고 할거야 거의 한 학기가 됐어요 앞에 기본 대형이 있긴하지만 선생님 나가면서 그렇게 맞출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꼭 복습용으로만 쓸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세영이는 걷다가 트리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잘해왔어 자 해보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상 저번에 기본 대형까지는 마무리가 돼 있을거에요 책에 그래서 오늘 하는게 현면대형 입체대형 쭉 다는 못하고 당연히 현면대형의 다각형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죠 아니요 이거 본인들이 할거에요 답지 줄거야 왜요 그래서 잘 일단 다각형단을 했을 때 여러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요 아이고 그러면 답지 다음번에 있을때 여기 합쳐서 좋아 합쳐서 줄거야 다 합쳐서 줄거야 다 합쳐서 줄거야 근데 우리 라센 오늘 고치면 다 끝나잖아 라센 고치는 걸로 라센 다 끝나잖아 근데 뭐 답변은 네 숙취학공부 때문에 뭐다 못 고쳤는데요 나도 하고 가야죠 아 아 자 합시다 어쨌든 자 다각형단을 했을 때 단어 공부했었고 여러가지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세개 기본적인 내용들 다 써있어 그래서 요거를 따로 언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했던거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들었기 때문에 위험은 좀 다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형별로 몇 개씩 골라서 풀어보자 일단 오버문제 한번 보시면 54쪽이에요 네 페이지는 54쪽이에요 네 페이지는 54쪽이에요 네 페이지는 54쪽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보니까 적응이 안돼요 괜찮아요 어떤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75도를 빼면 외각의 크기는 자 다각형에서 내각하거나 외각을 항상 더하면 180도라는 상태를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외각을 X라고 했으면 그 X를 계산하는 방식은 180도에서 75도를 빼면 되겠지 맞나요 네 자 105도라는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127도일 때 내각을 구하여라 마찬가지죠 외곽을 계산하려면 내각과 외곽의 합에서 뭐를 빼? 거기 쌓이는 외곽의 크기를 빼면 되겠죠 정말 쉽지? 53이냐? 네 맞죠? 네 자,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158도가 답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문제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우리 공식 좀 얘기해보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 개수 공식은 n-3개였지 자, 왜 3이었냐면 자기 자신과 이웃한 꼭지점 두 개에는 대각선을 그어요, 먹고, 해요, 먹고, 해요 먹고, 일당을 했죠 그래서 minus 3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 n각형 입장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3개고 자, 꼭지점이 n개가 있기 때문에 n을 곰패 주고 나서 자, 뭐였어? 중복되는 게 있었죠? 미투공식은 3점에서 이렇게 끄는 대각선과 이렇게 끄는 대각선이 중복됐었죠? 미투공식은 중복되는 것 때문에 반드시 나는 게 이해를 했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3의 의미와 2의 의미가 뭔지를 잘 기억하고 있자 왜? 나중에 공식을 까먹어도 떠올릴 수 있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표시 해놔요 선생님 풀어주시고 아, 해놔? 이것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해놔요 자, 뭐 이거는 사실 시험공, 제험공을 했다 테스트를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표시는 해놔요 이미 봤잖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나가면 이거 오답 써요? 아 오답은 해야죠 아, 네가 그 말 하면서도 하기로 했잖아 오답은 원래 하는 거야, 근데 한혜영 선생님 오답은 당연히 해야지 그럴까요? 자, 우리 저번에 말했던 대로 이제 오답 우리 종이에 안 쓰고 오답 까만색 노트를 그러면 줄 거야 거기에다가 두꺼아랑 주시면 안 돼 시험 대비 전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 그 틀린 거에 대한 수정한 문제들은 보이면은 내가 따로 숙제해 와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오는 거다 내가 숙제 문자야 오답은 쓰라는 문자를 안 보내요 쌤, 그 맞죠? 그 오답 것도 남아요? 그것도 못 했으면 남아야지 쌤, 그거 공책에 쓰는 오답 그거 그 초반에는 좀 보내주실 좀 보내주세요 다 먹을까봐? 그래, 한 일주일 정도 보내주세요 한 1년동안 보내주세요 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에게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쉬워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9번 같은 거야 자, 이거는 대각선에게서인데 9번 같은 경우는 4, 4구의 한 점이잖아요 자, 이거 다 얘기해 보자 이거는 개념 때는 내가 공식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각 꼭지점에 선물을 그었을 때 생기는 자, 삼각형이겠구나 음 이거 M-2하기 음, 맞아 자, 교재를 잘 보라고 내부의 한 점이잖아요 와... M-2는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건데 내부의 한 점에서 긋게 되면 자, 오각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내부의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각 꼭지점마다 연결하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 다섯 개가 생기지 근데 그게 곧 뭐랑 같냐면 오각형의 5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 하나가 만들어져 M각형에서 생기는 자,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자, 오, 미안하다 이거 M인데 잘못 샀네 몇 개가 생긴다? 똑같이 M각형이 따라서 뭐 공식 하나의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M는 M각형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9개라면 구각형이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볼 수 있는 대각선형의 개수는 M-3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몇 개? 여섯 개가 다르겠죠? 잡을 수 있겠니? 자, 이것만 두시면 될나? M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에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생겨? M개의 삼각형이 생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넘어 봅시다 자, 12번을 떠나봅니다 세븐에서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예요? 이거 뭐라고? 일단 얘기해줄게요 정의해라 자, 대각선의 소개수과 65개인 다각형은 몇각형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저기 공식 써있잖아요 2분의 N의 N-3을 계산했다면 몇 개가 나왔대? 65개가 나왔대? 자, 그래서 N값을 찾아내낸 그 다음 값인데 자, 분모인 2를 넘겨버리며 자, 131이 된다는 것 문제없고 이거 원래 풀때는 자, 이게 원래 저번에도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야죠 대충 때로 맞춰야 해요 중1과정에서는 자, 중1이요 중1과정에서는 찍어서 맞춰야되고 중3과정에서는 그때 가면은 우리가 2차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얘를, 저는 이렇게 분명 없이 하는 걸 알잖아 예, 맞죠? 그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 30을 저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차방정식이라고 3, 중3 때 할 거야 아직은 좀 멀었고요 저거 써야되요 아직은 쓰지마요 그래서 필기를 쓰지마 야, 그런거 있구나 써야되 어떻게 해요? 그럼 쉬워 쓸기를 했다고? 풀기를 몇뒤 써야되요 그럼 이거 중1도 찍어 중1때는 찍어서 푸는게 맞는거야 자, 이해 됐어요? 그러면 130이라는 게 예상 N이랑 N-3 숫자가 3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130을 작당히 쪼개면 13 곱하기 10이라고 만들 수가 있죠 간단하지 그래서 N에다가 뭐 집어내야 돼? 13 집어내야 되니까 13 곱형이 밥이지 대충 13 곱형처럼 보여가지고 13 곱형이랑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 준석아 그래 준석아 그래 준석아 인정했죠? 응 자, 됐죠? 그 다음에 18번 보자 아, 이거 기억나니?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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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래, 혼자 악수하는 거 그거 그죠? 아 자, 오른쪽 그린거 같이 18번? 18번? 네 원형학자의 6명의 나라 대표가 앉아서 회담을 하고 자, 뭐라고 했어요? 회담 전 양 옆 사람은 빼고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머리를 그냥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총 6명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양 옆에 사람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이웃한 사람한테는 손을 껍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제외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만 대각선 악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녹색 대각선을 그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결론 거기에서 악수를 몇 번 했냐라고 써있는 게 밑줄 펴보세요 악수를 모두 몇 번이라고 써있잖아 또 밑줄 치고 뭐라고 하면 돼요? 꼭지점이 6개니까 육각형이고 육각형에 뭐 계산하는 거냐면 대각선의 천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이건 0-1-3인데 크게 중독은 자, 계산하면 N 곱하기 N-3 나누기 2지 몇 개예요? 나누아홉이요 9개인가? 자, 답은 1번 자,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양 옆 사람 포함해서 악수했다 그러면 뭐까지 계산해야 되겠냐 변의 그렇죠, 변의 개수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지 내가 엑스페시한 게 육각형 입장에서는 변의, 변이지 변 양 옆 사람하고도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변의 개수까지 다 더해야되는 거였어 19 자, 그래서 그때는 더해서 1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자, 됐나요? 9개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근데 쌤이 말했던 미친 척 하면서 혼자 악수한 사람 뭐라고? 뭐라고 했어? 이거 아, 그런 호라인 없다고 그랬지 내가 저희 반엔 있어요 한 개 그래, 준서가 이거 때 제시 봤어 제시도 똑같이 76점 받고 아, 진짜 사람이냐? 자 사람이죠 언제부터요? 아, 취재하면 너도 웃긴 거 같잖아 맞아 사람인데 사람이랬네 중석이 공질부터 어, 이거 22번이다 아, 이거 기억나요? 그거 쌤이 그때 한 대 침대매요 아닌가? 그거 아닌가? 맞아, 맞아 어퍼컷? 이거 어퍼컷한데 어퍼컷 어? 주먹 기억이 나니? 이렇게 생각해도 오각형에 있는 주먹을 하는데 확친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랬을 때 물어본 거는 이거 계산하는 거지 빨간색 자체가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자체가 오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원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 X를 계산하려면 X는 이 B꿈치의 삼각형 입장에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구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밑줄친 거를 자, 그냥 A랑 B라고 한번 해봤어 뭐, X를 계산하려면 결국 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의 180도에서 A랑 B를 더하는 거 떼면 되겠지 네 A랑 B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오각형 입장에서 계산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쵸?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2지 근데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180 곱하기 N-2가 내각의 총합 공식이었죠? 자, 기억나니? 그래서 오각형이니까 여기다가 O를 써줘야 된다 자 이게 전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고 여기에서 O를 빼요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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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뺀게 A랑 B만 낫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다 빼는 거야 65도 빼고 120도 빼고 110도 빼고 85도 빼고 75도 빼고 75도까지 다 빼 그래서 계산하면 그걸로 얼마가 나와요? 이게 A 계산한게 A 플러스 B라는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거 65 플러스 B 저거 계산한게 자, 계산하면은 얘가 85도가 나올대 아 진짜 어디서 계산하면 자, 맥스는 A 더하기 B가 85도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몇 번 나와요? 95도 나오죠 답은 4번 4번 그래 준서가 4번이잖아 이거 객관식이 맞네 완치할게 아, 준서가 찍는 본능이 잘한다 야, 근데 진짜 거의 다 객관식이다 준서기의 화려는 다시 야, 60쪽에는 이렇게 1쪽 봐봐 다킬 거에 지기야 한 장이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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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선생님 제가 찍어서 맞춘 썰 아니 찍어서 맞춘 썰 네 자, 다음 저번에 저번에 준서기 조용 2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에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B랑 각 C의 내각에 있는 문서를 탁 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학교에 교형을 공부하면 여기 내가 진하게 표시한적인 특징으로 나중에 분석하게 된 문서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실이라고 불러요 중2과정이야 나중에 합니다 자, 그때 여기가 48도라고 적혀있고 그때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이용해서 이것을 편하게 찾는 공식을 하나 공부하게 돼요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중1 수준의 품위만 한번 해보자 똑같아요 자, 아까 X를 찾기 위해서 뭐를 계산했어? 밑에 있는 파란색 값을 구한 다음에 뭐 어디에 있는데 딱? 삼각형의 내각형이 총합해서 뺐죠 그럼 얘들 일단 모르게 계산하려면 점을 그냥 A라고 할게 X표시한 걸 B라고 할게 그럼 A랑 B를 더한 거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뭐다? 구하고 싶은 X란 말이에요 자,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살 수 있겠네요 여기 B가 두 개 있고 A가 두 개 있으니까 2A 더하기 2B를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요? 삼각형 전체가 마찬가지로 대각이 총합이 180도잖아 거기에서 40도 빼면 나오겠죠 자, 몇도입니까? 132도 치 따라와서 따라와서 A 더하기 B는 일어나라 66도인가요? 66도인가요? 아니 66이요 자, 됐죠? 그러면 B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80도에서 방금 계산한 A 플러스 B를 빼면 되겠지 듣니? 계산하면 좀 내려줄래? 14도가 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여기가 좀 뒤니까 하민이는 다음 목요일부터 목요일로 오지? 네 목요일에 벽이 안되라 아니요? 헌준이가 일로 오면 얘기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아니 정대로인데 이거 옮겨야 해요 그럼 저기 누가 가요? 저거 저거 진짜요? 저 저기 니가 일로 올래? 벽에 붙어 놔 저기는 안좋은 자리야 왜요? 나랑 등직은 있어서 수업에 집중하는 애를 다 한명 놓고 봤어요 저기 있어서요 암흑에 잘 여기 두개는 암흑에 잘 여기서도 수업 제일 쉬고 집중 제일 잘되는데 내가 여기야 내가 일부러 이쪽에 많이 앉아 아 진짜 일부러 여기 채상도 내가 몇개 뺐잖아 선생님 그러면 조물이 여기 앉히고 얘네 여기 암흑에 잘 니가 일로 오겠다고? 그래야지 얘네가 안 떠들어요 여기도 떠들었어? 뭔 우리가 안 떠들어 너네 둘이 떠들어 너 앞에 봐서 불편하면 너 옮겨줄게 저거 아니야 일단 여기 앉혀들어 알았지? 목요일부터 목요일에 일로 알았지? 이거 어디 갔어요? 다른 방으로 갔어 진도 느린 방으로 갔어 아아 근데 여자는 그 여자가 바로 가라고? 네 어떻게 알았어? 얘가 얘기해줬어? 얘 뭐가요? 아니 엄마예요 선생님 뭐가요? 아 반으로 이동했다고 쌤도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무슨 사무라야 분실을 쓰게 네 유테이터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하면서 순간이 더 오면서 수업부터 잠깐만 이러고 갔다 오고만 어? 아이 그래서 순간에 가시잖아요 그 처음 보러 가냐? 네 내가 또 가서 소리하고 그래 준석이 봉이야 순서로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잠깐만 가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이러고 갔다 오고 자습하고 있어 진정하고 있어 자습하고 있어 동대학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 동대학원인데 동대학원인데 진짜 그렇게 첫번에 집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반 여러개 만들어놓고 똑같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합시다 어쨌든 자 30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인해서 30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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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지상스 2개만 풀어주세요 자 여기가 4가계로 적혀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2도라고 적혀있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저 그림하고 우리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알겠냐? 응 볼래? 이거를 지워봐 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 계산하는거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랑 똑같지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라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힘든이 자 계산은 똑같다 자 일단 뭐부터 계산해? 2A 플러스 2B를 빠르게 계산합시다 자 180도에서 뭐를 빼면 돼요? 62도를 빼면 되겠지 자 빼면은 118도가 되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를 몇 덩니까? 59도가 되겠죠 니가 계산해야 되는 X는 자 위에 끝인 삼각형에서 또 180도 니가 내각이 합이 거기에서 A 플러스 D에 해당하는 걸 빼면 되겠죠 4분 121 121 5분 상상도 밑에 차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4명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32번 부터가 뭐라겠냐면 이거 내가 외우지 말라 방공식 문제예요 몇번 기억하냐 이거? 32번 봐봐 EX가 40 그렇죠 각 A가 뭐라고? 각 X가 42 아 EX가 42도지 그래 맞지 맞지 자 그래서 X가 21도야 기억하니 내가 기억하지 말라고 그 후 국문대에 밥을 기억하지 그 프리를 기억하지 말고 제 원직에 퇴근한 기억하니 자 따라서 알려진 대로 풀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식을 왜 넣으면 안 돼요 그래 달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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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착 하하하하 자 보자 투리를 이렇게 한번 했어요 내가 자 이렇게 이동선이기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 자 얘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버렸었냐면 내각과 외각이 크리에 대한 공지가 나 있었죠 자 니네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써먹는 각 입장에서 많이 쓰는 거야 내각 두 개를 A라고 B라고 했을 때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는 항상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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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과 크기가 똑같았었죠 네 기억해 진짜 많이 준다 자 그럼 이거를 이 문제 풀이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단 말이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A를 네 아니 클의 중으로 왜왜왜왜 A를 좀 A를 X로 해야되잖아요 네 이거 X야 아 미안해 자 보자 내가 이거 너무 늘어 틀었었구나 자 노란색 삼각총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42도랑 2A를 더한게 이거랑 똑같아야되는거 이해됐니? 자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2A 플러스 42는 42도가 2B라는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좀 누워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말아봤을 때에도 자 X랑 A 하나만 더한게 B 하나랑 똑같은거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A 플러스 X가 B랑 2에 만들어지죠 근데 아래에 있는 시계에다가 곱하기 2를 연결하게 되면 낙일이 2를 하면 안돼요 위에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A 플러스 2X는 2B가 만들어지는데 자 시계 모양을 보니까 2B 2B로 똑같지 따라서 당연히 뭐가 같아야되냐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똑같아야됩니다 무조건 식사에서 풀어라 귀찮다고 하지 말고 자 따라서 따라서 2A 플러스 42는 자 2A 플러스 2X가 되니까 A가 또 날라가요 그래서 X는 21도라고 그래서 니네가 매운 공식이 얘가 얘와 같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과정을 모으고 결과만 알매보면 안되다 그랬잖아 자 됐죠 답은 왜 교과식인가 이것도 2번 자 2번이네요 자 밑에 있는거 풀 때 반드시 지금 열리는대로 푸세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자 이 문제들이 다 이제 뭐자면 내각과 외각 입구 개선 패턴을 이용해서 다 풀 문제들인데 자 36번을 일단 쉬운거 하나 해봅시다 36번 넘나 쉬운거 36번 36번 그 다음 희망입니다 자 변의 길이 갔다 하는게 들어오죠 자 여기 삼각형 A B D 이등변인거 알겠어요 자 문제에서 여기 80도라고 적혀있지만 여기도 80도 바로 써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Y 플러스 11으로 Y는 10 그 다음에 여기가 X-4 그리고 여기가 2X-61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일단 자 X-4와 2X-60을 더한게 이 삼각형 입장에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각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정기식은 자 바로 더하자 3X-4 그냥 X-4 그냥 X-4 그러네 자 더하면 마이너스 64지 네 그거를 한게 80도와 같다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3X는 얼마 144야 네 자 3으로 나눠지나 3-42 네 38-24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48도 자 됐죠 그 다음에 Y가 여기 있다 자 Y는 어떻게 해서냐 쉽죠 신현아 180도에서 빼면 되지 자 Y 플러스 10이 180도에서 2개 뺀거니까 20도가 되야되는거 맞나 그럼 Y는 몇도? 10도가 되야되지 암살 수 있죠 이 분들은 네 자 널 암살할게 자 Y는 10이니까 더하면 58도가 자기야 이거 아 진짜 근데 진짜 암살이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안되는데 네 준석이 암살할래요 이게 말로만 또 오징어 떼세요 네 선생님도 하셔야죠 쌤이 오징어 떼 오징어 떼시잖아요 시끄러 그래 준석아 조용히 해 현준아 그 카메라에 화면에 요기쯤 손으로 가볍게 살짝 터치만 좀 해 아 짧게 늘어지면 살짝 늘어 액척 깨지다 어 안됐어요 안되세요 자 40번 하겠습니다 들어올 집이야 들어올 집이야 들어올 집 들어올 집 들어올 집 준석이 모르겠니 오케이 오케이 39번 자 40번 하겠습니다 40번 자 세면에 길이 같다라고 표시되신 안 어렵다 이것도 각 ABC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각도가 좋아져 있는게 여기가 150도라고 좋아져 있네요 네 음 자 같은 크기의 거룩을 다 표시해볼께요 이렇게 할수있다 자 얘가 일단 얘가 일단 이등변이 말겠죠 예 저기가 밑각의 크기가 X니까 여기도 X가 될거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등변이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은거 맞아요 근데 이 파란색 이등변 생각에 입장에서 봤을때에는 이각하고 이각 더하는게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 절반식이겠네 네 각이 같은데 더해서 X가 됐으니까 그럼 파란색 값은 2분의 1 X라고 써도 되죠 얘도 2분의 1 X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가 전체가 내각각도 내각의 합리가 180도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요거 파란색 하나가 30도가 돼야 되겠죠 자 X 계산하면은 60도가 답이에요 자 블락을 얻지 어떻게 했어요 이등변 그 활용해서 812 30 다음에 여기 각을 찾아서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저 정상각형 정상각형처럼 생긴거지 정상각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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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보니까 안거잖아 네 그림보그 정상각형처럼 생겼다고 60도 이러면 안된다고 그래 진석 그래 진석 색깔돌기 색칠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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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상각형장 있는데 처단하면 안돼요 색깔돌기 색깔돌기 5번이요 자 다음 명자 42번 하겠습니다 큰애 준 서가 뭐가 못생금리 왜이네 주변은이 같은거 고행해 자 42번 문제 처음 보는거 아니죠 42번이요 네 상상도 못한 정체에요 내가 그거 좀 좀 좀 좀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1 2 3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엑스구요 자 요만큼이 105도라고 나와있네 큰 자 했을때 엑스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왔다는 표시가 돼있지 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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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고 2등변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있네 자 그럼 방식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가 안쓰니까 요만큼도 엑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2엑스가 되겠죠 예 그럼 얘가 2엑스가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되는거가 이제 여기서부터야 이거 몇엑스라고 써야돼? 그거요? 4엑스 4엑스 쓰면 안되지 왜요? 빨간색은 빨간색은 요삼각형 입장에서 외곽이죠 예 따라서 이것도하기 이거를 해야되지 이것도하기 4엑스로 큰일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가 3엑스 얘도 3엑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몇엑스요? 4엑스 그렇죠 4엑스죠 따라서 여기도 똑같이 4엑스 상상도 못한 정치 자 그럼 백오도를 누구 입장에서 외곽이냐면 요삼각형 입장에서 외곽이지 네 네 그래서 X 플러스 4엑스를 한게 백오도가 되는거 알겠어요? 오엑스는 백오도 그래서 오엑스는 백오도가 됩니다 엑스는 21도 백오도가 다리 자 실수만 알아서 쉬워 상상도 못한 정체 이거 자꾸 아까부터 상상도 못해 아잉 재밌어요 자 자 별리나왔습니다 오오 예 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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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이게 별리 문제 아니에요 아니예요 쌤 정옥표 안에 있는게 별리 문제예요 아니 정옥표 안에 이렇게 쫄쩍쩍쩍해서 그게 뭐가 상관있어 별만한게 단단있어 아까봐 저 180만이요 엄청 쉬운데 자 그걸 외우지 말라고 그래 진저나 약간 국물이 열리는데 180만이더라 전당하게 얘기하면 돼 아 김암을 이렇게 만드는мат 있어 work we 아 왜 오지 말래요 전투지원은 왜 예 예기해가 접해 서술형 시험도 뭐 생각만 뭘 뭐 그냥 어디 다음은 별의 별리에 내가 뭔가씩 이누야 할 수 거야 4 고발한 상반이 때야 보세요 할 때로서 얘도 우리 애가 할아버지 초 그래서 그걸 떠올려 giver 대행 중심각으로 자, 이쪽 삼각형을 한 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 더 하고 이거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오는 거 알겠어요? 회각이에요 회각 그래서 C 플러스 E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각의 크기가 B하고 D지 그게 어디로 와? 내각의 크기가 이리로 오겠지 따라서 얘가 B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냐? 모든 A B C BAnd Z의 주황색 삼각형 tag ent efficacy 다 모아졌죠? 다 다 한게 무조건 몇 도다? 180도가! 라고 설명을 해야지 별리는 180도야 이럴 socially explo wrap 알겠어요? 그러면 안됨다略해봐 네 쌤 저것도 이렇게 호룰룰룰하게 찍어서 아니 찢어서 호룰룰하게 모아서 호룰룰룰로하게 계산해보면 호룰룰로하게 색깔놀이 자us 쌤 저 workforce 저 별리도 호룰로하게 짧아가지고 호룰로하게 끝만 붙이면 호룰로하게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69번 별리냐옹 5각형으로 하면은 뭘데어 제 번은 별이야 아 없이 옹몸 자료가 맞냐 너 아까 눌렀는데 4 제가 해 주와 정면 이쪽도 장말 마자 안 넣었어요 으 아 아 자 앞의 주장을 까 아 9 텐데 이따 보세요 이 빛을 따라 을 좀 요 16 페이지로 표현이 될까요 다음 다음 표지 6차 아니에요? 3회 형 3,60 뭐 안 넘겼나? 아주 많이 넘겼어요 10개는 너무 많은데 아니 몇 군대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뭐예요? 나 숙제 이거 얘기한 적 없어 그래 진짜 선생님의 여태까지 반상으로 전사하네 자 여기서 앞에가 쉬우니까 뒤에 좀 복잡한 거 비싸는 거 하자 자 어디잠 64페이지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다각형에서 내각의 총합 공식은 알고 있는데 외곽의 크기하고 무조건 180도 360도였죠?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새 얘기 나눠볼볼까? 몇 번이? 그냥 설명하는 거야 자 다각형에서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360도였는데 왜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미네가 할 줄 알아야 돼 뭔가 어딘가에 붙여서 그러한 이유는 공식에 의해서 풀었어 오른쪽이랑 왼쪽 다 알았어 몇 번 인데요? 외곽의 총합이라는 얘기는 잘되더라 각 꼭지점마다 내각하고 외곽을 더하면 무조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N각형이었을 때 말로써 이렇게 되는 거지 N각형의 내 외곽의 합을 어? 근데 각형 총합에서 자 뭘 빼야냐 내가 알고 싶은 건 외곽만 알고 싶은 거잖아 따라서 네 따라서 내각의 총합만 빼주면 돼 다 꼭습이야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공식만 외우는 거는 안돼 자 그러면 N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총합은 한 꼭지점마다 내각과 외곽의 세트로 있는 180도잖아 네 그럼 그게 꼭지점이 N각형이니까 N개가 있겠죠 그러면 180도 세트가 N개가 있겠니? N각형의 내외곽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N야 이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를 빼야되냐면 내각의 총합을 빼야돼 내각의 총합 공식이 뭐였어? 180 곱하기 N N 마이너스 이하 3이야 2죠 자 에서 앞에 꺼에서 뒤 꺼를 뺀게 외곽의 총합이라고 하네요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자 180 N이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0 N 플러스 360이 되버렸지 그래서 사고 공을 빼곤 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개가 날아가야죠 숫자만 보셨건 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N이 없다는 얘기는 이 공식은 N값에 영향을 받아야 안받아야? 안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각형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내각의 총합은 360도다 라는게 만들어졌었지 자 알겠죠?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5,5번가 다 쉽네 5,5번가 다 쉽네 5,5번가 다 쉽네 니가 아니라 이거지 외곽의 총합 180도 인거 아 360도 인거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제 모습은 왜이렇게 색깔놀이 하고 있어요? 나 안하고 있는데 지금 왜요? 아니 말하고 있잖아 애들아 수업시간에 작담이 너무 많아 맞아요 장난칠 때 치는거 좋은데 내가 눈치를 계속 주면은 좀 끊을 줄 알아야 돼 니가 그게 너무 안된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네도 조용히 소망하는건 사실 재미없어 문담하는거 참 좋아 좋은데 선생님이 여러 번 눈치주면 딱 하지마 응? 정말 60 이게 지금 니가가 쉬우니까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거 하면 어려워 자세제를 그런거 할때도 돼요 수업 분위기가 이러면 저번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자 집중할때는 열심히 하고 놀때는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자 자 알겠죠? 자 60번곡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던거는 좀 비슷하다 그림이 아까는 각이 주어져 있었다면 이번엔 그냥 문자로만 나와있는데 뭐 이런식으로 돼있지 자 A부터 2까지 더한거를 다 계산해보내 아 여기 각도가 써있다 여기가 20도 혹 여기가 35도 자 얘도 보조성 그렸던거 기억해요? 네 자 C C에서 D 아 여기가 D구나 이거요 자 아까 했었던거랑 같은방식으로 보조성을 그렸지 어떻게? 이렇게 이었죠 자 근데 조심해야되는게 뭐였어요? 이각하고 이각은 억각관계는 맞으나 같지는 않다 했죠 왜? 평행하다는 보장이 아 근데 알수있는건 알수있는건 이거였죠 자 이각을 예를들어서 X라고 하고 이각을 Y라고 했을 때 20도 더하기 35도가 X 더하기 Y하고는 같았지 왜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삼각형이 180도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막꼭지각과 똑같으니까 180도에서 점을 빼버리면 55도라는거 문제없지 네 그게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때도 180도에서 점을 빼버리면 X 플러스 Y가 되지 그럼 결론은 뭐야 위의 동그라미 2개랑 아래의 동그라미 2개는 그거를 이용해서 푸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충 공부하는 애들이 억과하고 같애 이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냥 뭐만 같은거다? 합판거만 같은거였어요 합판거만 자 그러면 A부터 다 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오각형이죠? 네 오각형이죠? 전체 오각형의 내각형이 내각형이 아까 540도였니? 거기에서 필요없는건 X랑 Y는 내각형에서 제외시켜야지 왜? 그래야 A, B, C, D 따라서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55도를 빼버리면 그냥 답이죠 자 계산하면 얼마에요? 485도 485도 485도에요? 답은 2 답은 2 답은 2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러면 63 자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안풀어보 문제들이 몇개 있어 그중에 62번을 우리가 알자 아마 이게 우리 책에 없었을거야 61번 61번 63번 네 가오리 가오리모양 이거 안해봤지? 상주적같애요 근데 풀이가 똑같애 어 360 아는건 720 이거 문제였지 여러분 그릴때만 잠깐 고민하고 있어봐요 뭐요? 62번 잠깐만 풀어봐 이거요? 어떻게 해야될까 잠깐만 고민해보세요 응 자 집중해서 가세요 내가 열심히 풀어봐요 열심히 열심히 꼭 좀 열심히 뭔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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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362요 들었어요 722요 플러스 540 540 180 400 480 1도 2도 3도 4도 5도 자 보조선을 그려야될까 아니면은 그려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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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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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6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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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2 13 13 11 12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아 오늘 아 졸리고 배고프다 엄마야 되는데 부러워 중호야 천천히 있구나 안심심해 나갈 수 있네 재밌겠네 자 다음과학습시다 다했네요 거의 자 우리 햇반 문제 중에 우리 69번 했다고 기억나니 아 이거 자 이거 정육각형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이거 글밀 동안 잠깐 풀어보세요 잠깐만 풀라고요 잠깐 풀어보려고 시간대 때 아 이거 이거 내가 방언평가 때 시험문제로도 냈을까 예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진심 위얼굴 딱 봐도 3번이지 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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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자 저 정육각형 같지? 네 마음이 비뚤어져서 봐 라고 마음이 비뚤어져서 사로진 말이었습니다 자 해봅시다 피시시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서 X의 크기를 자 X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자 뭔 생각 야 정육각형은 한 네각이 크기가 몇 크였죠? 120도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하는게 뭐였냐면 자 이 녹색삼각형하고 이 녹색삼각형하고 이 녹색삼각형하고 이 녹색삼각형이 합동이었지? 자 기억해요? 네 일단 녹색삼각형 하나만 자 이렇게 세미가 하나 그려보자 그럼 이게 정육각형의 입장에서 뇌각이 크기죠? 따라서 얘가 120도지 얘가 이등변이라고 하셨으니까 각도상 어디를 계산할 수 있냐면 요거랑 요거 하나가 30도씩 나눠먹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걸 봤어 보자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야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녹색삼각형도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30도씩 맞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게 이거야 야 아까 정육각형의 내각이 크기가 120도라며 요만큼이 30도니까 이게 자동으로 90도가 되어버리지? 알겠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란다 그럼 X 더하기 30도가 자동으로 90도가 되겠죠? 네 맞나요? 그래서 X는 60도가 선생님 그냥 저거 30,30씩 나와있는거에 물론 나 맞습니다 그렇게 더해도 됩니다 맞아요 요삼각형에서 2각 더하기 2각이 요각하고 똑같이 자 근데 내가 말하고자한건 여기가 90도 이거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딱 뻔하게 되잖아요 느낌상 어떻게 생겼죠? 느낌상 대충 아 오케이 여기 정육각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정육각형은 60도다 오케이 이었어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1번은 집에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71번이요 아 요거 얘기 안했구나 우리 네 아까 한 그 정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초반부 무료권 선택이 있더라고 했죠? 정 엔각형에서만 얘기했을때 정외각형 얘기 좀 하자 정외각형에서 그냥 30도 상금이 없어져요 자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여기 시작이 뭐였어요? 외각만 얘기할까? 외각형의 청하고 무료권 320도 아니었냐? 네 우리 나뉘 그렇죠 정당형은 외각형의 크기에도 다 똑같았지 하나씩 따라서 N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N으로 나눠 주면 되죠 내각의 크기도 똑같이 180도 곱하기 n-2가 내각의 초과 공식이었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한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면 한 내각의 크기 계산은 공식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해보자. 74번 읽어보세요. 외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가 124도다. 자, 요거 써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n분의 360도 계산한 게 24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n을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n각이 10 얼마냐? 5냐? 맞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정 10 오각형이야. 자, 개의 내각의 크기의 초과 비하자. 그럼 한 내각이 아니라 그냥 내각의 초과입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n-2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180 곱하기 시점 예산하면 2340도라고 나와요. 자, 답은 3번이에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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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2번. 3번. 4번. 3번. 5번. 총합을 합한 각의 크기가 3600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면 이렇게 한거지 않냐? 아까 외각의 크기의 총합이 무조건 160도다 라고 얘기했던 과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꼭지점에서는 내각과 외각을 더한 게 무조건 180도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내각 외각 다 더한 거래. 내 외각 다 더한 게 3600이래. 그러면 어떤 구조냐면 한 꼭지점에 내각은 한 세트가 180도인데 그거를 한 세트당 180도인데 그거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를 곱한 거가 되겠지. N번 더한 거야. 관계식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끝이야. 한 세트당 180도인데 그거를 N개의 꼭지점마다 있으니까 N을 못먹어보란 말이야. 왼값이 그냥 뭐가 나와요? 스몰 20나 거죠? 더하기 자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웠어요. 그럼 정20각형인 거지. 네? 정다각형? 네. 거기 정다각형이라고 써있어요. 얘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웠어요. 자 방식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 한 내각의 크기가 공식이 이거니까 원래는 여기다 그냥 N에다가 20 대입하면 답이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내각하고 해 줘가? 외각도 하면 180도잖아. 그럼 나는 이 공식이 쓰기 좀 귀찮다. 그러면 외각을 찾아가지고 180도에서 빼면 얘가 나오지. 그 방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중일 때 이렇게 말해 보여서. 18. 이거 쓰기 귀찮아.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해볼게. 자 모르게 산에 한 외각의 크기를 계산해. 그러면 20분에 360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럼 한 외각이 18도가 된다. 그러면 한 외각의 크기는? 180도. 빼면 되죠. 그쵸? 네. 역시 20. 190도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갑자기. 갑자기. 정세. 정세. 이거 볼펜 잉크가 다 됐어. 뒤에서 보여야 돼. 뒤에서 보여야 돼. 엄청 커. 여기에서 보여야 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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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자 그 다음에 80번 해보자. 80번 끝이다. 80번 끝이다. 오케이.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비가 3 대 2다. 그러면 크기를 계산할 수 있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각 더한 것은 대판이 되는 것이니까. 자 외각. 외각. 내각 대 외각이죠? 그쵸? 그러면 2분의 3을 곱한 게 내각이고 5분의 2를 곱한 게 외각이 되겠죠? 물론 내각을 계산해서 180도에서 빼도 됩니다. 자 맞나요? 그러면 얘가 72도가 나오고 108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외각의 크기는 60도이다. 틀렸죠? 2번. 내각의 크기의 합은 900도이다. 자 그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정답할 형이지? 그쵸? 그러면 얘가 내각이고 얘가 외각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을 써가지고 N을 찾던지 외각의 크기 공식을 써가지고 N을 찾던지 하면 얘가 정 몇각형인지 따질 수 있겠지? 자 똑같이 얘가 좀 간단하니까 아래 거를 하자. 그럼 요거를 계산한 공식이 자 N분의 360도인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얘야. 계산하면 얼마냐? 5냐? 뭐 맞지? N같이 5죠? 따라서 일단 이 도형의 정체는 정오가입니다. 출렀죠?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은 540도지. 3번. 대각형의 총 개수는? 자 정오가 좀 대각선 개수 몇 개예요? 별 모양이잖아. 하나 둘 셋 네네 5개잖아. 그치? 자 답은 3번 5번이네. 자 확복지점에서 대각선을 구웠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 자 삼각형의 개수 음식은? N-2절. 네네. 외각의 크기의 합은? 자 이거는 낱각형이라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설명이 있었더죠? 그러니까 5번은 맞죠. 자 됐나요? 네. 저는 설득하겠습니다. 아니요 시설이 부위에 일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dobr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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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SA